젤리먹어도 양치 않았나 오늘 여기서부터 몇가지 다 골라 내가 다 사줄게 너 오늘 술값 다 썼잖아 나 돈 많아 오늘 뭘 사먹냐 젤리 사먹으면 돼서 젤리도 요즘 천원이야 너네 어차피 젤리먹어도 양치 않아 똥도 못 사는데 불쌍해 야 어제 깠어 아니야 너네 이거 먹어 이게 뭐야 그거 먹으면 너네 똥쟁이래 이거 하나 뭐해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저 내 고정픽 강다닐이다 오준이도 있고 미니언이도 있고 다 있어 I feel it so energetic 초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아 연락 와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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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오준이 저희 핫에 찍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